폰에 짬짬짬 베이징을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뒤에서 이거 다 두고 저희만 했던거 같은데? 마을에 그냥 자자 뭐 짓고? 다하려 뭐 짓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애니멀 라이스 애니멀 라이스 애니멀 라이스 아님 마시아 봤잖아 동물이? 애니멀 레이스 애니멀 레이스 아직 애니멀 레이스 애니멀 레이스 전기폰으로 가져가서 엄마 하고 있어 엄마? 아니지 다 됐나요? 아니 아직이야 엄마 이유에요? 몰라요 니가 알아야지 아까 말 물어보려고 했는데 엄마 아 예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엄마 아 예 플레이 스토로에 들어가서 앱을 한번 설치하려고 하니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동의 요청을 드립니다 예 교육을 가지고 있도록 하라고 잠시만요 모르겠다 참었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아 아 요거 해보고 안되면 집에서 댁에서 한 번 예 제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클래스카드를 제가 통으로 남겨 놓으러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애니멀가 썼죠? 그래서 애니 좀 했죠? 애니, 라면, 라면 오케이, 선생님이 한 4번 정도 써본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아니라고? 맞는데? 이거 한 4번 정도 써본 것 같은데 애니멀 레이스 됐나요? 네 오케이 네, 12마리 동물들이 달리고 있어요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오 오케이, 여기가 그래서 who comes first 오케이, 그래서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오케이, 그럼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second number one 볼까요? the cow comes third who comes third 스타일드 만들어볼까요? 이게 인증씨 뭐 그를 제가 가리 못 보고 있어요 오케이, 좋다 둘 둘 제가 무슨 일 아, 다시 자, 로그인해 스타일드 됐나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자 왜 호랑이 잡았지?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OK. 9마리 동물들은 8마리 달리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9마리 동물들은 9마리 동물은 아직도 가능합니다. 애니말을 쓰면 정하셨는데 애니말을 못 듣겠어요. 헤헤. 그래서 누가 사는인가요? 네? 누가 사는인가요? 누가 사는인가요? 누가 사는인가요? 아... 후...컴스... 포트. 후컴스 포트. 후에. 또ふ울 preaching. 영원히 좀 안 잊지 않아요? 이러는 שה게 해. 그냥 누가 온가요? Contract. 베킹 vista 멎은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나쁜 얘기해. 네? 다 똑같은 얘기해. 맞아? 그냥 토끼가 사는게 해. The rabbit comes forth. The rabbit comes forth. The rabbit comes forth. Okay, 그러면 누가 오대인가요? 누가 오대인가요? 누가 오대인가요? Who comes fifth? Who comes fifth? Okay, 그러면 여기 오대인가요? The dragon comes fifth. The dragon comes fifth. The dragon comes fifth. Okay, 그 다음에 누가 오대인가요?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Okay, 그랬더니 뱀이 오대인가요? The snake comes sixth. The snake comes sixth. Okay, 그 다음에 여섯 마리 동물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뭐라고?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그 다음에 누가 칠등인가요? Who comes seventh? Who comes seventh? Who comes seventh? Okay, 그 다음에 많이 칠등이네요. Who comes eighth? Who comes eighth? Who comes eighth? Who comes eighth? Okay, 양이 칠등이네요. 진희야 오지 말면서 아 몰라요 아 장어집밥을 못 감은 거였지? 장어집밥을 못 감은 거였지? 장어집밥을 못 감은 거였지? 왜 외국어야지? 학습 전에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모르겠느냐고 Who comes ninth? Who comes ninth? 오케이 원숭이가 부정이네 The monkey comes ninth The monkey comes ninth 오케이 세 마리 동물들이요 해달리고 있어요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누가 10등인가요? Who comes 10 네 셋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리시형 한번 보자 네? 수리시형은 거짓말하는 동안 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백이여 봐요 지금 바로 백이라고? 네 헉 무릎 문장인데 무릎이 없는 건 다다다다다다다다은 네 마무리 뒤면 에 pointer고 저거 있었나? 네 문 문장인데 물음표없는거 많은데 어어 하하 보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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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는데요? 문 문장인데 문 앞에 안 쓴거 없어? 아니야.. 문 다 쓴거 말고 덜 쓴거는 없다는 말 뭐 호랑이가 3등으로 옵니다 이거.. 다 묻었어?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호랑아? 네.. 되죠? 안될게 뭐가 있나요? 정원님 네 폰 가지고 와봐 나님.. 지금 애기 아파시죠 내 폰이요? 왜요? 진이 형 끝났어.. 부모님.. 고맙습니다.. 다음거 하시구요.. 고맙습니다..